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벌써 양력 9월 10월 이렇게 운체를 찍게 되네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9월 10월 다음에 11월 12월이니까 이제 또 금방 연말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9월 10월에는 추석도 끼어 있고 가을의 무렵에 들어가는 그런 운기인 것 같습니다. 4기절 중에 그래도 가을이 가장 뭔가 낭만 있고 여유 있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전국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여유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열심히 달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장일단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는 만큼 좋은 일 있는 그런 시속게임을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뭐 아니면 도예요? 완전 잘 되거나 아니면 완전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는 뭔가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운기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풀리고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안 됩니다. 밖에서 뭐 승진이라든지 이직, 취업, 돈벌이 이런 걸 잘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뭔가 건강적인 부분, 부부관계, 연인, 연애 이런 소소한 일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잘 지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마음은 조금 불편한 그런 9월달,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날씨의 요정인 저 하늘도령과 함께 9월달, 10월달 문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0살이 되는 의뢰생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으로 9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역시나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달에 잘 풀릴지 살펴보니까 짠! 아하,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자, 그래도 이 운기 자체가 뭐냐면 큰 물살이 산을 넘는 운기거든요. 큰 물살이 산을 넘으면 이 물살이 얼마나 강해야 되고 얼마나 차올라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뭔가 급격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을랑 말랑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어려움 있긴 하지만 이걸 넘어서면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너무 한 가지 그 결과에 매진하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 인간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사랑관계, 인적적인 부분에서는 가까운 사람을 좀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 큰 것에 매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좀 소홀히 해서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질병들 있죠. 그런 거 조금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금전은 아니지만 시험에 대한 합격은 승진에 대한 부분 이직수에 대한 부분 명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시고 이때는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잘 챙겨가야 된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셔서 둘 다 챙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돼지띠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2살이 되는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랬네요. 오, 대기일의 운기다. 일사가 무탈하게 제수 좋게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월달에 보니까 오, 야, 베스트네요. 베스트고 베스트입니다. 자, 특히나 일상생활에 소소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큰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해기보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바로 온다든가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오, 운이 좋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죠. 특히나 이제 조금 솔로이신 분들은 연인수, 가슴이 좀 콩닥콩닥할 수 있는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기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런 패턴이 잘 풀리다 보니까 좀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만 잘 잡아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인간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새롭게 만나는 인연도 있고 뭐 일상생활에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도 있지만 권태를 조심하라. 친구 관계든, 지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부부 관계든 권태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뭔가 탈이 있다거나 다치거나 그런 건 없긴 한데 지병적인 부분을 좀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지병적으로, 지방관이 좀 있습니다. 체력관리, 건강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지병적인 거 지금 관리를 하면은 좀 차도를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서의 운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소소하게 이득을 보는 게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가게를 매약해서 뭐 건릭을 얻는다거나 영업직 하시는 분은 영업적인 부분으로 풀어낸다거나 소소한 문서의 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자잘하게 행복의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4살이 되는 신의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조금 다사다나다. 이것저것 이동수도 들고 신경 쓸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엔 잘 해결될지 보니까 아하 고난이 드는 흥국이다. 이거는 별거 아닌 일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일보다는 좀 새로운 일사들을 새롭게 도전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인간사에 있어가지고 큰 덕망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나를 이끌어주시는 선배, 사장 이렇게 윗사람의 덕망이 특히나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컨디션적인 부분 일상의 활력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을 좋을 때 관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식단하고 운동하시면서 지금의 페이스를 쭉 잘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금전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경쟁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구력과 끈기와 인내만 갖추면 굉장히 좋은 일의 시작에 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 올해 66세가 되는 기해생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무탈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한 일들이 잘 결과가 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에는 보니까 오, 그러네요. 와, 굉장히 10월달에는 더 큰 대일의 운기가 든다. 특히나 이때 보니까 큰 재물수의 흐름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노년에 뭔가 투자하신 부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덕망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신수가 조금 드는 게 있어요. 내가 말과 언행을 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핀잔받는 일들이 있다 하시니까 이럴 때는 너무 돈 자랑, 내가 잘난 자랑 그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하신다 하시면 떡고무 같은 거 지워주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인간 사이에서는 조금 고독수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인 관계에 있어서 좀 멀어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은 항상 외로운 존재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고독수가 되면 그 외로움이 더 깊게 내 마음에 좀 사무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음악을 듣다든지 술 한잔 하신다든지 하시면 더 지혜롭게 좀 잘 넘어갔으면 하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금전의 덕망이 됩니다. 뭐 보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들어와가지고 여유가 생긴다 하시는데 소소한 부상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하고 자, 금전적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부동산 이런 걸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힘들게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에서는 자산의 증가가가 더 큰 이득을 줄 때가 있거든요. 소소한 자산의 증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성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장, 일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큰일이 있는 만큼 나쁜일이 있는 만큼 예쁜일이 있는 만큼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 자, 이럴 때는 내가 마음가짓만 잘 준비하면 나쁜일은 그냥 무던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일만 잘 기억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9월, 10월 큰 덕망이 있는 해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돼지띠분들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삼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이 동지 무렵에는 조금 애군액 때문에 할 일이 조금 있긴 할 거예요. 9월, 10월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무탈이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잡아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늘돌령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